1.2.1 1.2.1 안 아파 1.2.1 기아이 존나 안했네 나로 거의 다 알겠어 게임 자체가 빨리 끝나 아 위도우라서 미도우로 했거든 덧덧덧 전 크레딧은 있다 카운터 안치면 이건 팔을 다 얻어 자 내가 뺄게 우리 젠장탄 산다 히파 개삐인데 아 아이엔 밸드에서 함부로 못하게 비쌍하네 오우 감사감사 덩크 반피 오른쪽 덩크 먼저 쥐고 가자 아 내한테 온다 덩크 뺐다 깼다 깼다 가자 가자 야 조금만 더 해봐 난 끝났다 후유 셙크 뒤다 스펫 컷 이시 아 아 아 다 죽었어 어이 왜 죽는데 가자 가자고 안되나 안되나 지금 사람이 안보이네 야씨 다 뚫은거 왜 죽었어 기다리기다리 안없다 안없다 이거 먹히면 안되는데 이거 먼저 깨자 아 이거 아나없는데 아나없고 시작한다 제발제발 나이스 해마다 해마다 이거 가라 개피 아냐고여자 개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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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된다 밟아야된다 하라도 한방씩 주사놔도 고화 준비완료 오이 왜이렇게 다시 타야겠다 파라한테 그거 조화 달아주세요 조화 고정 거의 조화 어 잘했다 아까 공 써서 응 잘했다 잘했다 웬만하면 애 안한대 아이엔빨대도 한도를 못하겠네 내가 스키 캐리한다 아이엔 뒤에 봉지 봉 뒤에 뒤에 하여 뒤 나이스 미친놈 맞나 제발 제발 개빨같아 궁 다 맞았다 이거 파라 솔져 있다 솔져 2층 에르시 에르시 위치 에르시 컷 에르시 컷 디엠에 크리 디엠에 크리 디엠에 크리 잘하네 윈터 나왔다 파라 나왔어 아니 크레 나왔어 스킬 아 에이 에이 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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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크리 맥크리 아우 거점 같이 가자 같이 가자 1점 1점 디바지 다 죽인다 거점을 밟자 아 죽었다 너도 그냥 내한테 쓰나줘 너는 딴거 좀 해봐라 출격도 너프 보시지 다시 다시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제 위도우 좀 뺍시다 1점 원코인이다 원코인 진짜 좋네 내가 이제 넥컷 넥컷 어 확인 뒤에 뭐 있는데 아잇 응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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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판으로 그냥 쏠게 알고있어 알고있어 하자 하자 우리가 많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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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다가야 되나? 되나? 빵빼아 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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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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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소울을 구밀 이빼 깨지면 안된다 외라 컷 히바 먼저 히바 먼저 할수있다 할수있다 공돈온다 메르시 아 근데 더 빨볐다 ㅅㅂ 아야 걍 메르시 누러 쟤 죽었어 소화전파에서 큰일났어 소화전파에서 큰일났어 소화전파에서 큰일났어 확군 더해라 안아 안깨 이건판 빠르게 아프지 않아 와 7시즌에 솔저 원코인 원코인 요새 솔저 좀 힘들디 5시즌 이거 솔저는 안 했구나 다시 솔저 힘들다 6시즌에 4경기하고 7시즌에 왜 개변비야 저기 나오면 아웃라이언님 다시 라인 한번 다시 해주세요 라인 잘했으니까 저..저분 핏 타이밍일거야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 안하면 이거 완막도 돼 완막해야지 이 구간에서는 완막 잘해 파라 소리난다 파라면 그 뭐고 제니아타님 그 솔저한테 부조화 아니 솔저한테 좋아주면서 파라한테 부조화 그 다음에 내 한 대 때리고 디바 가가지고 막 하고 솔저 건드리면 할 때 파라 순삭 순삭 파라 시면 메르쉬부터 노린다 당연하지 파라 먼저 노면 된다 그래 그래 돌았다 돌았다 도운거 같다 아니 팔 없다 팔 없다 뺐다 뺐다 팔 없다 잘해 윈서 거점 트레 거점 뺐다 트레 잔다 거점 트레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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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나이스 나이스 컷 메르쉬 이즈 하나 오면 죽여라 죽여라 죽여야 한다 다 잘라야 해 야 이 소시야 리그 솔저 나왔다 백팩팩팩팩팩팩팩팩 포지션 너무 앞이다 나이스 다잇다 다잇다 하나 하나 한 대 하나 한 대인데 아니 D라인 D라인 라인 컷 나이스 와 라인 부활 아씨 키워를 해줘야지 아 개핀데 뭐고 저거 안방콜 저거 아 저거 내가 저기있었는데 안방콜 저거 불렸네 아 내 풍켰는데 못 비빈데 빼라 그냥 그게 낫다 아 아닌데 이거 무리한다 또 정크 야야야야 하나 잔다 아 하나 잔다 잘했다 이거 위도우 여기 소리나 위도우 왼쪽 위도우 왼쪽 다 확인 다 했다 멜시 잔다 멜시 잔다 일로 온나 소주 뒤 와 소주 있어 소주 있어 소주 있어 궁조심 난간 소주 난간 니엘이 무슨 도망감 도망감 공쓰지마니 더이상 공쓰지마니 그냥 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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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 꽤 낫겠다 꽤 낫겠다 아 나이스 가자 가자 나이스 나이스 아나 엘시 잡았다 다 꼭 봐라 다 낫다 나이스 낫다 나이스 낫다 되게 썼네 발소리 들리는데 2층 계속 봐라 아 비치긴 당했어 안녕하세요 맥크리 나왔다 어 봤다 오 저 힐 안되는데 아 힐 잘리면 안되는데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힐 아 아 맥크리 난간 개피 맥크리 2층 맥크리 2층 하나 옆에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나이스 궁 써 궁 써 비벼 비벼 원숭이 궁 써야 돼요 오케이 떨어지지 말고 아 맥크리 미친새끼 진짜 아 빼야 된다 빼야 된다 아 맥크리 정말 미친새끼 진짜 이거 배우잖아 아 맥크리 미친새끼 라인공 쏠렸라 라인공 쏠렸라 라인공있다 라인공있다 내가 살리라 아 라인공 쏠렸라 메리시 메리시 죽여야 돼 궁 한번 대라 궁 한번 타자 비빔 된다 앞에 가자 앞에 가자 막았다 막았다 빌빔 된다 까지 와 진짜 이리와 문장 뱀 뱀 뱀 뱀 뱀